오늘은 창세 23장과 24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주로 수요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교 원고를 보여드릴 기회가 없었죠. 수요예배 설교 원고는 지금 모니터로 나가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해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창세 23장은 사라의 죽음과 막벨라 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먼저 장을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1절에서 2절까지는 사라의 죽음 사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죠.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고요. 3절에서 18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사라의 장지로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지로 에브론의 막벨라 굴을 사는 내용들이 3절에서 18절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장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장지로 에브론의 막벨라 굴을 사는 내용들이 3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아브라함이 사라를 가난한 땅 마머레, 마머레는 곧 에브론이죠.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다는 내용이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창세기를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장 구분이죠. 이렇게 23장은 이렇게 구분해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23장 내용을 조금 관찰을 하면 23장의 주 내용은 사라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장래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묘지에 대한 이야기가 23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사라가 몇 세까지 살았느냐? 127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다 좀 빨리 죽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사라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매장할 땅이 없었어요. 사람이 죽었으면 매장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때까지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매장할 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족소에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 아내를 위해서 장사를 지낼 수 있는 땅을 내게 좀 파시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해족소는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선의를 베푸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돈으로 주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에브론의 막벨라 굴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해족소는 처음에는 땅을 그냥 죽였다고 했으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유지에 매장하기를 원하다고 하면서 은 400세결로 그 땅을 구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요청대로 아브라함의 소유지 땅에 사라를 장사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23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막벨라 굴에 사라만 장사 지낸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 자신도 여기에 묻혔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여기에 묻혔고 리버가도 여기에 묻혔고 나중에 야곱과 레아도 3대에 걸쳐서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전체를 읽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해족소에게 산, 특별히 에브론에게 산 땅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사려고 했을까요? 왜 그 땅을 매입하려고 했을까요? 왜 자기 소유지로 만들고 싶어 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23장을 공부해야 될, 23장을 공부하면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지금 해족소 사람들은 그냥 땅을 줄였다고 하는데 왜 자기 이름으로 그 땅을 사야 되겠다라고, 자기 소유지에 장사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부분을 깊게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장별로 요약하는 가운데 우리가 창세기를 두리뭉신하게 읽고 나갈 때 자세히 보지 못했던 점들을 우리가 장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관찰하면서 창세기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깊이 있게 보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22장도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21장도 전에는 듣지 못했던 내용들을 듣게 되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사려고 했을까? 왜 자기 소유지로 만들고 싶어 했을까? 자,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가난을 공식적으로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갈대아 우루에서 떠났고 듣고 가난 땅에 왔고 또 가난 땅에 왔어도 하나님이 여러 번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적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가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난 지 몇 년쯤 되는 해이냐? 한 62년 정도 이렇게 대강 되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6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가난한 땅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땅이 단 한 평도 없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미 62년 전에 이 가난한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렸다고 약속하셨는데 62년이 지난 지금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장사 지낼 만한 땅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자기에게 준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자기는 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전인들 앞에서 합법적으로 땅을 매입함으로써 장차 가난한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이 땅을 매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은 내 이름으로 이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 내가 이 땅을 계약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이 가난한은 내가 주인이 될 것이다. 그 씨앗을 뿌리는 계약이 바로 오늘 23장의 매연이라는 것. 이걸 또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작은 사건 하나가 이렇게 큰 의미를 주는 것이구나 이 작은 내용 하나가 이렇게 큰 응답을 가지고 오는 씨앗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정말로 마음 작은 씨앗 하나를 제대로 뿌리면 그 씨앗이 자라서 많은 열마가 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캄보디아를 위해서 작은 씨앗을 지금 뿌렸잖아요. 캄보디아를 위해서 작은 씨앗을 뿌렸지만 이 작은 씨앗이 나중에 캄보디아 보고마의 큰 열매로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캄보디아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을 저는 섬지고 있고 또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고 또 그런 열매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신학교를 통해서 성경 66권을 제대로 배우고 그들의 모태 현장으로 와서 성경 66권만 가르치는 그런 모태자가 캄보디아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 작은 씨앗을 우리는 캄보디아에 뿌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믿으면서 사역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 땅에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을 매입함으로 해서 이 작은 것이 장차 가난한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씨앗을 뿌리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3장을 읽어보면 에브론이 마치 큰 선의를 베풀듯 그냥 줄였다고 하며 마지 못해서 사실은 이 땅이 은사백세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좀 책을 찾아보니까 이 은사백세계를 그 당시 그 땅의 가치로서는 굉장히 비싸게 부른 값이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싸게 부른 값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은사백세계를 주었고 그것을 매입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이게 조금 비싸다, 싸다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 땅의 주인이 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신다. 이것은 씨앗에 불과하다. 그걸 딱 뿌리는데 은사백세계리 그 당시 땅 가치로서는 비싸다 할지라도 필요한 사람은 그저 비싸게라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은 또 다른 큰 비전을 바라보고 그 땅을 매입하게 된 거죠.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23장을 본다면 제가 딱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밭을 사려고 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장지였지만 아브라함은 언약을 이루는 방편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막벨라 굴이 있는 이 가난 땅으로 이 가난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사서 내 후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내 후대들이 이 땅을 기억하도록 이 막벨라 굴이 있는 이 가난 땅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약 성취를 위하여 그 땅을 매입했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단순히 매장지로 샀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 아까 제가 말했지만 매장지로 샀지만 하나님이 가난한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는 방법으로 매입을 했고 씨앗을 뿌렸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내 후대들이 이 땅을 잊지 아니하도록 이 땅을 기억하도록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만들겠다. 이런 큰 비밀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그 땅을 매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이 안 됩니까? 감동이 돼야 되는데요. 이런 뜻이 있었나? 이런 비밀이 있었나?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이 땅을 샀단 말이냐. 저는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이삭 사건 이후로 완전히 나는 눈이 열렸다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잖아요. 가난한 땅을 죽였다. 그럼 가난한 땅을 죽였다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방법으로서 내가 이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 성취를 위해서 그 땅을 매입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구속사적으로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려를 떠나 거의 62년만에 얻은 땅이 막벨라 굴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땅을 얻기란 쉽지가 않죠. 여러분도 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땅을 얻기란 쉽지 않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땅이 있어도 우리가 죽을 때 딱 필요한 땅은요. 한평 요즘은 또 다 이렇게 화장을 하기 때문에 그 땅도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언약을 위해 그 땅을 매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의미를 두고 우리도 막벨라 굴을 좀 남기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곰곰하게 생각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막벨라 굴을 남겨야 되느냐. 무엇을 막벨라 굴로 삼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할아버지가 사용하시던 성경책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사용하시던 성경책을 제가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할아버지가 내게 남긴 막벨라 굴이다. 이렇게도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일찍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으시고 또 장노님이 되셔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들도 보지도 않던 성경책을 이렇게 읽었었구나. 저는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참 우리가 성경읽기 세민할 때 그 성경책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쉽네요. 그것이 나의 우리 할아버지의 막벨라 굴이고 나의 막벨라 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주는 그 무엇인가를 남긴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영적인 고향이 안 되느냐. 저 같은 경우에 우리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도 아빠가 죽고 난 뒤에도 너희들의 성교진은 캄보디아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 아들들에게 막벨라 굴을 남기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애굽에서 야굽이 죽잖아요. 야굽이 죽었는데 요셉이 그것을 어디로 옮깁니까? 막벨라 굴로 돌아옵니다. 막벨라 굴로. 그것을 장사지닙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자기들이 돌아가야 할 땅이 가난한 땅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굽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굽 요셉에게 그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막벨라 굴이 가진 의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셨습니까? 자 24장으로 넘어가셨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필기하느라 바쁘신지 오늘은 댓글이 그렇게 빨리빨리 올라오지를 않네요. 의미가 깊게 들려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23장 멋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24장을 함께 보겠는데요. 사라가 죽고 난 후에 이삭이 리버가와 결혼을 하는 내용이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장을 좀 구분하면요. 1절에서 9절은 아브라함이 이삭 결혼 계획을 세우죠. 아브라함의 이삭 결혼 계획이 1절에서 9절. 자 10절에서 27절은 아브라함의 넓은 존과 리버가의 만남. 아브라함의 심부름으로 넓은 존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죠. 그 우물가에서 리버가를 만나는 내용이 10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28절에서 53절까지는 이삭과 리버가의 혼담성사가 버두회를 만나서 라반과 함께 이루어지는 내용이 53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54절에서 60절은 넓은 존이 리버가와 함께 가난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61절에서 67절은 이삭과 리버가의 결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생방송으로 언택도 교회를 통해서 수요예배가 진행되어 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교 원고를 그대로 띄워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관찰하면요. 사라가 죽은 뒤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결혼을 서둡니다. 사라가 죽자마자 23장이죠. 24장으로 넘어오자마자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라가 죽었다는 말은 열국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열국의 어머니가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열국의 어머니가 떠났으니 그 자리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 자리를 그래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리버가를 찾도록 한 것입니다. 리버가를 찾도록 그래서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자기 고향으로 보내느냐 늙은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단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지는 말라. 중요합니다. 이삭을 위해서 내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해놓고는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려고 하면 이삭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는 말라. 좀 이상한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늙은 종은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갔고 순조롭게 리버가를 만났다라고 12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리버가는 아브라함 동생 아들의 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서 잠시 우리가 아브라함의 족보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공부를 해두면 좋겠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였죠?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 그렇죠? 데라에게 아들 몇 명이 있었습니까? 세 명이 있었죠. 아브라함, 나홀, 하란.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세 명이 있었습니다. 하란의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롯이죠. 롯. 그렇죠? 롯.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입니다. 나홀. 나홀. 밀과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이 버두엘입니다. 버두엘. 버두엘. 버두엘에게서 두 명의 자녀가 나왔는데 라반과 리버가입니다. 라반과 리버가. 쉽게 말하면 이삭과 리버가는 촌수로 따지면 오촌동생지간이다. 오촌간이다. 오촌간. 리버가와 이삭은 촌수로 따지면 오촌이다. 라는 것만 여러분이 알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늙은 촌이 버두엘의 집으로 가서 이삭과 리버가의 결혼 허락을 받죠. 그리고 가나운으로 돌아갑니다. 이삭과 리버가와 만남으로 결혼이 성사되는 내용이 61절에서 6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24장은 제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삭이 리버가와 결혼하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혼했냐.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더 중요한 구속사지원 관점에서 한번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24장의 핵심은 결혼입니다. 그러면 결혼의 핵심은 뭡니까? 결혼의 핵심은 시죠. 이 시가 왜 중요하냐. 메시야의 줄기를 살려내는 시 이야기가 바로 24장이라는 거예요. 메시야의 줄기를 살려내는 시 이야기.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기 2번에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자손과 땅이라는 거예요. 자손과 땅. 가난한 땅을 줄였으며 자손을 줄였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이 자손에 있어서는 핵심이 예수 글쓰로 말한 것이고요. 이 땅은 가난한 땅, 예수 글쓰로 오실 땅. 그러니까 이 결혼의 핵심은 뭐냐. 시다 이거예요. 메시야의 줄기를 살려내는 시 이야기가 24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잠시 잠시 이렇게 흔들리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애국에서도 살았고, 거랄에서도 살았고, 가난한 족속과 어울려 살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장세기 22장을 거치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한 가지 원칙이 생긴 거예요. 이 지방 가난한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방 가난한 족속의 딸 중에서는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마라. 이건 한 가지 지금 분명히 증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훈련이라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실패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축복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분명한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애국으로 가고,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거랄로 가고,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또 가난한 족속과 섞여 살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실수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 창세기 22장에서 결정적인 요와 일의 축복을 받고 난 뒤에는 이 뭔가 아브라함에게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으로 쭉쭉쭉쭉쭉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좀 이렇게 좌로 넘어지기도 하고, 우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불편한 일에 휘말리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면서요.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은요. 계속 길을 가야 돼 있어요.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 이유로는 이삭을 바치라도 바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런 것도 인도받아가고, 저런 것도 인도받아가고, 이런 일을 만나도 괜찮고, 저런 일을 만나도 괜찮고, 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버리면, 이래도 나는 안 죽을 것이고, 저래도 나는 안 죽을 것이고, 이래도 요와 이래의 축복은 있을 것이고, 저래도 요와 이래의 축복은 있을 것이고, 이걸 완전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서밋의 자리로 올라가시기를 주름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런 서밋의 자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성경 읽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빨리 그런 영적인 정상의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밑에 그 가지고 끙끙끙끙 거리면 언제 우리가 영적인 서밋이 되겠습니까? 그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시겠습니까? 빨리 여러분들은 모든 시험 통과하시고,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낼 때 정말 멋있는 말을 남깁니다. 7절 말씀해 보면요. 하늘의 하나님 요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러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너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나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너무 좋아요. 산전, 수전, 공중전, 수중전을 다 거쳤던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거쳐야 돼요. 산전, 수전 다 거쳐야 되고, 수중전, 공중전 다 거쳐야 돼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오해받는 일도, 시험도, 또 여러 가지 일들, 오해들, 시기질투들 많이 있을 수 있으면 다 통과해야 됩니다. 다 지나가야 됩니다. 다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 괜찮다. 여호와 이래의 축복은 있다. 괜찮다. 여호와 이래의 역사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질지라, 너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모두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장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이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우리는 24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너보다 앞서까지 가실 것이다. 내 아들을 데려갈 필요 없다. 그곳에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택하라. 왜 하나님이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넓은 종을 고향으로 보냈고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순조롭게 리버그라를 만났고 이삭과 결혼한 것입니다. 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조금 깊게만 연구해봐도요. 그래서 놀랍고 놀랍고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 읽기와 창세기 장별 성경 유학이고요. 함께 딱 귀에 맞춰지면 여러분은 정말 성경 보는 눈을 더 빨리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딱 강조하려고 해요. 많이 강조할 수도 있지만 많이 강조하는 것보다 한 가지만 딱 강조하려고 해요.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냐. 24장에는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넓은 종도 중요하고 버드엘도 중요하고 라반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리버갑니다. 24장의 주인공은 넓은 종이 아닙니다. 24장의 주인공은 리버갑니다. 살아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 보이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해 두셨느냐. 하나님은 리버가를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다.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열국의 어머니 살아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리버가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딱 보면 이 리버가라는 인물이 하나님이 숨겨 놓은 인물이었구나. 하나님이 남겨 놓은 남은 자였구나. 이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리버가를 남겨 놓으셨구나.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 이삭 이삭의 아내 리버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어요. 여러분에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일 속에 계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제 내 인생 끝이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더 완벽한 것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한 발 한 발 맞추어서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23장은 사라의 죽음과 막벨라 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 막벨라 굴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고요. 24장은 이삭과 리버가의 결혼 이야기를 말하면서 리버가가 주인공임을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성경 보는 눈이 더 크게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 아버지의 입INS 도움을 드뱅sed 우리 바이든 당북racident 두부